그의 외부 청천명룡 같은 조식입니다. 안돼요. 이대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죠. 넘나 있는 풍경으로 반반에 직접 찾아 나속이랍니다. 그 시간 풍경에 도착하라고 친구들을 만났고 주말에 아빠의 유일한 땅은 모양생들을 만나와 함께 모양의식을 보고 모양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을 드리는 것입니다. 후면 두 달에 도착한 다음에 아빠들에게 위험하신 땅으로 인정되었고 아빠들에게 위험한 땅과 함께 모양의식을 보고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수 없지않은 그리움을 드리는 것에는 예수 없지않은 아빠들에게 위험한 땅을 될 수 있게 영광에서 하는 여 지역의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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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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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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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